이래도 다 자식들도 있어. 근데 어르신라면 인분공주야. 그죠? 인분공주들이잖아. 자 우리 음악 없이 지금 우리 아디랑에서 한번 불러보자. 내가 아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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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또 가져가. 자 음악 없이 시간도 좀 있으니까 아까도 노래 한 곡씩 불렀었으니까 이제 목소리도 들어봤고 너무 잘하셔. 그래서 신이 자니까 울음 없이 아디랑만 불러보자. 아디랑. 자 준비하시고. 아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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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아리라, 아라이오 아리라, 고개의 목적감다 아리라, 고개의 목적감다 아리라 바라리여 아리라 바라리여 아리라 바라리여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선아올 백두산토를를 펴보았습니다. 자 아리라! 아리라 물 아리라 바다같이 오는 아리라 옥계로 넘어간다 선아올 백두산을 치고 싶어진다 한반도 없으니 가고 싶어라 아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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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원의 좋은, 어머라운 날 산좋고, 물려좋은 그 순간을 써요 꽃이고, 새우는 영장이 하나 아니 나 이 XXX 일곱 너의 영혼에 뒤로 가지만 안 욕이지만 나는 내 나라 가지않은 여운이 있을래 자리가 여드라 아리란 아리란 꼭 이 년이 오르마 이 년이 와이 여기 계시며 바로 오시는 걸 분명히 봅니다 아리나 같이 아리나 아리나 아리로 아리나 고개로 아리나 아리나k 아리나 아리나